네, 오늘은 25번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 33km에서 4km 정도 더 걸어가면요. 내일이면 드디어 산티아고 데콤 포스텔라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은 만큼 마지막 힘을 다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어제보다는 30분 이상 늦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후엔답니다. 네, 오늘 53.052km에서 시작합니다. 진짜 50km 정도만 가면은 이제 산티아고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번보다 킬로미터가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걸었을 때 여기서 50m 인증샷을 찍었었는데 지금 51.629km로 바뀌었네요. 51.629km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11세기 로마네스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불이 열려 있어가지고 잠시 들어가서 오늘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조금 했어요. 자, 11세기 로마네스크 연식을 드립니다. 안에는 프레스코아가 조금 장식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갔을 테니 저도 기도를 하고 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 빌었습니다. 아침에 걷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길이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며 그 기도들이 계속 이어져서 또 지금까지 온 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서 사람들이 자꾸 이곳을 찾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그냥 한번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꼭 걸어보고 싶다. 꼭 이 길에서 많은 것을 얻고 싶다. 많은 것을 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로 절실하게 걷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드디어 50.332km 밑답니다. 이제 50km만 더 가면 펜트야 할 거예요. 왔다 보면 이렇게 진검다리 같은 데도 건너게 돼요. 약간 무섭긴 한데 짠! 진검다리예요.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얼른 넘어갈게요. 너무 왔습니다. 진검다리예요. 혼나왔어요. 계속 걷다 보면은요. 사실 풍경을 보는 시간보다는 바닥을 보면서 걷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내 앞에 진흙탕이 있을 수도 있고 큰 돌이 있을 수도 있고 저의 발길을 방해하는 많은 곳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발 바닥을 계속 땅바닥을 보면서 걷게 되는 것 같은데요. 25일 정도 걸어온 지금 드는 생각은 앞서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그 발자취를 보면서 빛따라 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들의 소망처럼 이 길을 걸었던 그들의 간절한 마음처럼 저도 앞으로 암울 여정은 좀 제가 어떤 소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저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볼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걸어갔을 길이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걷고 있는 길이고요.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걷게 될 그 길입니다. 날씨가 되게 안 좋아요. 어제도 되게 안 좋았는데 앞부름이 지금 가득하거든요.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내릴 것 같은 기분입니다.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뭔가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서 뭔가 시원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약간 드네요. 어제 오늘은 계속 비가 내렸다가 말았다가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햇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금 33km 구간 중에서요. 20km 정도 왔어요. 이제 앞으로 12, 13km 정도만 더 가면은 오늘의 목적기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걸어볼게요. 지나가다 카페에 또 왔습니다. 오늘은 소콜라이신 러간빵이라 오렌져스 한 잔 마시고 갈 예정입니다. 빨리 가야 되긴 하지만 잠깐 쉬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쉬려고 들었어요. 드디어 숫자가 29.890이 되었습니다. 이제 30도 넘지 않았어요. 란티아고까지 마지막 힘을 다 해볼게요. 란티아고까지